10년 전 우리 다섯 명 친구들은 약속을 했다 10년 후에 여기 강천섬에서 만나자고 과연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? 어? 강우철? 어? 이혜빈? 다른 애들은? 글쎄 그럼 우리들이 가자 그래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꾸몄냐? 야 뭐 꾸며? 원래 이런 거야 가자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